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 다음에 뭐 중국 인프라 관련주들은 굉장히 주가가 좋았거든요 건설 경기 쪽 장비주 그 다음에 변압기 차단기 이런 전력기기 쪽 굉장히 좋았는데요 저는 이제 계속 역발상의 관점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내년에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는 업종으로 떴던 게 역시 반도체였거든요 근데 내년에 좋아지는 거는 반도체만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중국 제조원 PMI 지수도 바닷건에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돼서 3개월 계속 증가치가 나오고 있고 중국 인프라 1조 한 8천억 정도 투자하는 거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재미난 거는 인도의 신규 차량 등록 대수가 늘어나고 있고 인도의 트럭 요금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관련된 중국하고 인도의 굉장히 포지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바닥 밑에 지하실로 3년 동안 계속 부진했던 우리의 화학 업체들이 저는 바텀업 관점에서 철저한 경기 민감제인데 화학 업체들은 지금 이제 여기서 더 이상이 나빠질 건 없다고 보고 있어요 화학 업체는 철저하게 시클리컬 산업인데 여전히 올해까지도 가장 화학 업체의 쌀, 전자 부품의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처럼 화학 업체의 쌀이 에틸렌 관련돼서 스프레드 판매 가격이랑 원재료 가격의 차이가 많이 회복됐다가 또 떨어졌지만 그래도 올해 하반기는 회복될 거라고 보는 게 증설이 더 이상 수요가 좋아지는 건 둘째치고 증설을 여기서 더 엄청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화학 업체들의 경쟁 상대, 우리 국내 업체들의 NCC 업체들의 경쟁 상대는 유럽 업체인데 유럽에서 물론 전력비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유럽 업체들이 상당 부분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노후화된 설비 중에 일부는 좀 폐쇄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석유업 업체들이 좀 많이 도태돼서 바스프 외에 여타 이렇게 공격적으로 증설할 만한 업체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우리의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겹치는 유럽의 NCC 업체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그래서 국내 아시아 업체들이 좀 반사수회를 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 NCC나 ECC 업체들의 케파 증설이 과거 2년 동안처럼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되진 않고 있거든요 물론 수치로 봤을 때 공급은 천만 톤 증설이 나와 있는데 에틸렌 수요는 뭐 500만 톤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있는데 이 에틸렌 수요의 500만 톤 자체도 좀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이나 인도에 소위 말하는 그 신규 수요 발생하는 거에 대한 거는 이 500만 톤 케파에는 좀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초석유학 제품이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질 건 없고요 판가랑 원재료 가격 스프레드가 다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 확실히 다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주가가 선반영 했듯이 화학업체들이 막 그렇게 막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은데 이제 더 안 빠지더라고요 아무리 뭐 스프레드가 떨어진다고 하고 중국에서 공급이 1년 이상은 더 늘어날까 그런 얘기가 나와도 안 빠지고 있고요 화학업체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화학업체들이 지금 다 하이브리드화 되고 있어요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에 진심이고요 롯데케미칼은 수소산업에 진심이고요 금호석유학은 고무가 사실 위생용 장갑에 쓰여서 엄청나게 금호석유학 실적이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전기차 타이어에 고무가 더 많이 쓰이거든요 고무가 엄청나게 빨리 마무돼가지고 그래서 금호석유화도 얼마든지 전기차 모멘텀으로 엮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금호석유 여러가지 또 회사들이 있죠 한솔케미칼 같은 회사는 2차전지랑 엮여있고 엘지화학은 역시 2차전지 소재의 진심이고요 그래서 화학업체 중에 가장 빠르게 턴어라운드 되는 걸 봤더니 재미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역시 스판덱스예요 스판덱스는 과거에 중국이 막 미친듯이 공급을 늘려놔가지고 그때까지 엄청나게 판매 가격도 올라가고 뭐 룰루레몬부터 해가지고 레깅스가 완전 폭증해가지고 그때 주가가 막 3배, 효성 TNC 같은 경우 3배, 4배 올라갔다가 3분의 1토막이 났거든요 근데 레깅스 잘 안 팔리나요? 여전히 레깅스 엄청나게 잘 팔리고요 이 공급을 더 이상은 못 늘려요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스판덱스 압도적인 글로벌 1등인 회사예요 효성 TNC가 1등인 회사가 공급을 더 늘리지 않으면 스판덱스는 더 이상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거는 스판덱스 관련돼서 이 원재료로 폴리테트라메틸렌글리콜 PTMG를 쓰는데 어렵죠 폴리테트라메틸렌글리콜 요게 가격이 확 떨어졌어요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서 소위 말해서 마진 구조가 좋아진 거죠 스판덱스 가격은 조금 빠졌는데 원재료가 더 확 빠져서 이 스프레드 원재료랑 판매 가격의 차이가 커졌으니까 효성 TNC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진 거고요 스판덱스 재고를 더 이상 축적을 안 해서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스판덱스 업체들이 소위 말하는 2등, 3등 업체들이 지금 소위 말해서 좀 떨어져 나가고 있다 왜 떨어져 나가냐 중국이 스판덱스를 만든 아세틸렌 석탕 기반의 아세틸렌을 기초로 생산하는데 석탕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석탄이 하향 안정화되니까 중국에서 석탕 기반으로 만드는 스판덱스 가격을 비싸게 못 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효성 TNC가 만드는 스판덱스의 판가는 덜 빠졌는데 중국에서 석탕 기반으로 만드는 스판덱스는 판가가 확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훨씬 효성 TNC가 가격적으로 수혜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효성 TNC는 지금 인도에 또 진심인데 인도에서 이 스판덱스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아요 그래서 기존에 1.5만 톤인 케파를 3.3만 톤까지 늘려서 케파를 그냥 늘리진 않죠 당연히 팔릴 거라고 가정하고 늘리기 때문에 인도 시장에서 60% 점유율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인도 시장의 최대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동률이 스판덱스가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가동률이 3월달 기준으로 60% 미만이었는데 지금 85%까지 올라왔고요 90%대까지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키타라고 한국 무역협회에서 이 스판덱스 수출 가격을 보고 있는데 수출 가격이 6.7달러에서 지금 한 8달러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인도에서 잘하고 있고 스판덱스가 엄청나게 많이 늘려놨던 중국 업체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22개에서 지금 10개 안쪽으로 11개로 반개 절반 이상 남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의 스판덱스 업체들도 공급 늘어난 것 때문에 적자를 못 버티고 다 파산하고 도산하고 상당수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추가 증서를 할 수 있는 데는 1등 업체의 효성 TNC밖에 없다 그래서 효성 TNC가 당연히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원재료 PT에미지 자체가 가격이 떨어져서 그거에 수혜를 받는데 PT에미지를 효성 TNC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고 해요 2차전지 업체들도 원자재나 광물이나 소재를 다 밸류체인 내재화하는 것처럼 이 스판덱스 업체의 효성 TNC도 이 밸류체인 강화를 하려고 PT에미지 자기네들 원재료를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쓰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모멘텀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실적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엄청나게 개선됩니다 근데 이 회사는 배당도 많이 줘요 지금 배당 수익률로 치면 한 2.7%, 8%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학 업종 중에 가장 빠르게 턴어라운드 되는데 그 턴어라운드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 그래서 효성 TNC는 어떻게 보면 화학 업체 중에 차별화된 모습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는 게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둘 다 효성인데요 효성 첨단 소재는 일단은 본업인 타이어 코드가 이것도 글로벌 마켓쉐어가 45% PET 타이어 코드 타이어 코드가 뭐냐면 타이어에 들어가는 보강제예요 타이어에 소위 말하는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실 모양으로 동그란 원형으로 돼 있는 건데 타이어의 안에 내구성이나 품질이나 강도를 유지해 주는 건데요 이 타이어 코드가 신차에도 쓰이고 재생용에도 쓰이는데 재생용이 4배 가까이 3배에서 4배 정도 큰 시장인데 재생용에서만 좀 시장이 좋았다면 지금 이제 신차용 타이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신차용 물량이 커지고 두 번째는 전기차의 타이어가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20%에서 많게는 40%까지 더 쓰이는데 전기차용 타이어가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용 타이어는 가격도 더 물량도 늘어나는데 가격도 비싸요 P와 Q가 모두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중국하고 북미에서 일반 타이어 소위 말하는 교체용 타이어도 완전히 바닷건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타이어 코드 관련된 회사도 스판덱스랑 똑같아요 공격적으로 증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 업체인 효성 첨단 소재가 다 이거 수혜를 다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효성 첨단 소재는 탄소섬유 모멘텀 수소경제 때문에 갔거든요 탄소섬유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지금 효성 첨단 소재 유일하게 살아남아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탄소섬유 공급을 14,000톤까지 늘이겠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 계획보다 너무 탄소섬유가 잘 팔려가지고 2025년도였는데 1년을 앞당긴 거예요 2024년도로 탄소섬유가 너무 잘 팔리니까 그래서 1년이나 앞당겼고요 그리고 거기다 2,500톤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너무 잘 파니까 탄소섬유가 원래는 태양광 관련돼서 그 인고 단열재로 세라믹을 쓰는데 세라믹이 굉장히 자주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탄소섬유가 비쌌죠 근데 탄소섬유 가격도 떨어졌는데 세라믹 자주 교체할 바에 그냥 꾸준히 탄소섬유를 쓰자고 해가지고 태양광 인곳 단열재 인곳 성장로의 단열재로 갑자기 이 탄소섬유가 엄청나게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태양광 업체로 효성 첨단 소재의 탄소섬유가 폭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세라믹을 대체하는 수요가 발생하면서 중국에서 태양광 시장이 연간 50%씩 성장하는데 이 중국에 납품할 만한 탄소섬유 업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가 지금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탄소섬유 관련돼서 작년까지도 계속 적자였다가 드디어 이제 흑자전환했는데 탄소섬유가 마진이 좋아요 그러니까 효성 첨단 소재 타이어 코드는 한 자릿수 마진인데 탄소섬유는 20% 넘는 마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효성 첨단 소재 입장에서 탄소섬유 많이 팔면 팔수록 엄청난 이득인 건데 탄소섬유가 기대 안 했던 태양광 패널 쪽에 쓰이면서 물량 추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많이 팔리면서 마진도 많이 남기니까 탄소섬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영업이익에서 한 7%, 6% 이렇게 굉장히 아주 의미했는데 올해 7%, 6%에서 거의 20% 가까이 올라오고 내년에 25%에서 30%까지 내후년에 40%까지 확대될 전망이에요 그러면 탄소섬유 비중이 영업이익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이익률이 월등히 좋아지죠 그래서 탄소섬유에 대한 기대감도 갖고 있다 그리고 탄소섬유의 끝판왕은 항공 소재 우주항공이랑 방산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T1000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일본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드디어 효성 첨단 소재가 T1000 우주항공이나 방산에 쓰이는 탄소섬유 기존 탄소섬유의 가격에 10배 비싼 탄소섬유의 소위 말하는 명품 T1000을 개발해서 이것도 아마 국내에서 우주항공 쪽에 국사나 수요에 따라 아마 내년쯤에는 아마 납품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첨단 소재 T1000 그 다음에 기존의 압력용기 수소 트레일러 이런 거 관련돼서 엄청나게 태양강 인곳 성장로까지 탄소섬유가 폭풍 성장하고 탄소섬유 관련된 매출과 이익이 연평균 40%씩 늘어나고 그게 이익에 반영돼서 탄소섬유 영업익률 2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섬유에 대한 모멘텀이 좀 다시 부각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효성첨단 소재는 본업인 타이어 코드도 전기차 때문에 잘 되고 있다 그래서 효성첨단 소재랑 효성 TNC는 화학업체가 아무리 바닥에서 계속 부진해도 계속 좀 실적 측면에서 본업도 잘하고 신규 성장 동력이 결합된 좀 차별화된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이 두 회사는 충분히 좀 공부해볼 만하다 화학업체 중에서는 다르게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올라와가지고 조금 그래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최근에 1, 2주 동안 부진하고 빠지는 종목들이 생기는데 원래 주식이라는 게 변동성이 있는 거고요 원래 주식이 내가 사서 바로 오르면 좋겠지만 바로 안 오르는 아주 특이한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주식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고 주식에 완전 미쳐 있어서 그냥 공부하는 거 자체만으로 즐거워요 이 과정이 즐거우면 결과는 나중에 덤으로 얻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공짜 심리가 있으시면 안 돼요 이걸로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여기에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엄청나게 손품도 파셔야 되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못 버는 시간이 많아지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경험이 배가 돼서 수익률이 앞으로 더 극대화되는 최근에 본 책에 돈 안 되는 시간을 버텨야지 너무 중요한 얘기였던 거예요 돈 안 되는 시간을 계속 갈고 닦아서 가공하고 세공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나중에 돈 버는 시간이 극대화되는 것처럼요 주식 투자는 절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이 주식 투자에 진심이 있어야 되고요 주식 투자에 진심인 만큼 공부하셔야 되고 노력하셔야 되고 소위 말하는 투자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을 계속 쏟아 부으셔야지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절대 공짜가 없기 때문에 이 공부하는 시간 투자하는 시간 돈 안 되는 시간을 버티고 견디셔야지 더 좋은 결과물이나 과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이거 바로 수익 안 나고 다른 사람한테 수익 안 난다고 남탓하고 악플 달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아예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리스크가 큰 만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거든요 근데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하이리스크도 아니에요 저는 로우 리스크에 얻는 건 하이리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공부하는 과정을 굉장히 즐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 안 되는 과정을 버티셔야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돈 안 되는 시간을 버티셔야지 그걸로 결과물이 나오듯이 주식도 똑같아요 영혼을 갈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걸 즐기고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외부 매크로 이슈나 이런 거에는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에도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많이 관심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팩트 기반한 숫자 기반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과 2차전지 업종 그리고 이슈 체크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머님에 와서도 계속 한 달에 한 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투자에 절대로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좀 장기로 중장기적으로 중장기라고 하면 최소 3년 이상이에요 3년 이상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공부하고 계속 수량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하시면 반드시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